안녕하세요. 이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8번째에요. 우리들의 한국어 기초생활협화 말하기 이제는 뭐 자연스럽게 좀 어울릴 정도로 말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 약속대로 인도 네팔 인사말을 오늘은 같이 하겠습니다. 나마스테, 나마스까룸, 살라모아. 복잡하지만 인도, 네팔 등지에서 흔히 하는 말인데 참 인도 명상의 나라 그리고 네팔 산악 다 우리가 꿈꾸는 곳인데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많이 이런 인사말을 나눌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는 감정표현을 이유 말하기로 하는 것이었죠. 예컨대 영화를 보면서 너무 그것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슬퍼서. 영화가 슬퍼서 울었어요. 이렇게 이유로 감정을 표현하는, 설명하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이런 공부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은 요청하기, 희망하기, 요구하기와 함께 색이나 크기 같은 것, 어디서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물건 고를 때 이런 걸 가지고 이거 보여주세요, 저거 보여주세요. 요청도 하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좋은데 라고 희망도 하고 그러면서 색을 봐야 되고 크기를 봐야 되겠죠. 뭐 이거 쇼핑의 기쁨이라고 하는데 돈 많으면 얼마든지 그러겠지만 중독에 걸리면 안 되겠죠. 절제는 하셔야 되지만 가끔은 가서 구경도 좀 하시고 재래시장도 좋고 백화점도 좋고 슈퍼도 좋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쇼핑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도 좋은 거죠. 자, 오늘 공부할 내용 요청, 희망, 색 크기를 말하는 훈련입니다. 오늘은 빨간색 스웨터를 사고 싶어요. 이런 내용인데 같이 들어보시죠. 자, 저와 함께 다시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저어머니입니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라고 이제 반갑게 손님 맞이하는 것이죠. 무엇을 찾는다. 그런 얘기죠. 스웨터를 사러 왔어요. 왔는데 사러 이미 배웠죠. 뭐뭐 할 목적, 의도로 스웨터 사려고 왔다. 이 스웨터 어때요? 네, 이것은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해보는 거죠. 권유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저는 빨간색 스웨터를 사고 싶어요. 빨간색 색깔인데요. 사고 싶어요. 희망을 나타냈습니다. 바로 이런 게 희망이죠. 저것 좀 보여주세요. 저것 좀 요청하는 겁니다. 저기 있는 것 좀 보여주세요. 이것 좀 보여주세요. 그것 좀 보여주세요. 이, 그, 저. 이미 맨 처음에 배웠었죠. 여보 어때요? 좋아요. 그런데 좀 크지 않아요? 크다. 크다, 작다. 그렇죠? 크지 않아요? 작지 않아요? 이런 말. 좀 작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내놓는 거죠. 이런 크기를 가지고 보고 색깔을 가지고 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도 있어요? 하니까. 그럼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어느 정도 다 하던 일이라서 쉬울 것 같은데. 그렇지만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즉, 오늘은 시장에 가서 물건을 고르면서 뭘 요청하기도 하고 하나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희망을 나타내기도 하면서 색깔 또는 크기, 이런 말하기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떨까요? 어떤 걸 먼저 다양한 어휘 공부를 해야 가능할까요? 네. 하여간 의복에 관한 거 다 잘 표현하시겠지만 아직도 모양은 아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없을 때 설명하기 어렵죠? 그거 명칭, 옷의 종류별로 한번 명칭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티셔츠 와이셔츠 블라우스 스웨터 바지 반바지 청바지 치마 점퍼 잠바 코트 양복 한복 정장 교회